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럴드 경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교하는 기사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박이담 기자께서 써주셨고 헤럴드 경제입니다. 지난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바이오 업종을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공격이 쏟아졌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산방한 반면 셀트리온은 옆걸음만 이어가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 많이 속상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4억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봐도 셀트리온은 181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9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금액이죠. 통상 바이오 종목은 대표적인 성장주를 꼽히며 높은 가격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다. 지금 셀트리온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고사하고 평균도 못 받고 있죠.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 안해도 아시죠? 거센 공매도 공격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선방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달 초 주가가 76만원 선까지 하락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키워오면서 4일 84만원의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재개 후 10% 넘는 오름폭이다. 반면 셀트리온은 지루한 황불을 이어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달 3일 이후 뚜렷한 급등락 없이 26만원 내에서 머무르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시들했다. 다만 앞으로 1분기 부진했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매출이 되살아나면서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셀트리온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8% 늘어난 5,393억원 영업이익 30.6% 증가한 2,37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수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램시마 매출이 본격화하고 유플라이마가 유럽 출시되면서 향후 실적을 더욱 견인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해 매출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KTB 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로 35만원을 내놨다. 목표주가 35만원부터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라서 토요일 아침 즐겁게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